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말씀의 자리를 가지고서 그 말씀의 자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우리 지식의 모양새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한 옷을 덧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숨소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그 호흡의 자락 안으로 그 말씀이 밀고 들어오는 내가 숨 쉰다라고 하는 내 육신의 장기의 신체적인 작용에 의해서 이 물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드러나는 그러한 숨소리의 자락이 아니라 나에게 강압적으로 밀고 들어오시는 내가 거부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내가 그 숨을 쉬지 않겠다라고 내 목구멍을 내 콧구멍을 내 숨구멍을 다 틀어주고서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의 능력으로 창조주의의 손길로 창조주의의 호흡으로 나에게 그 생명을 가지시고 밀고 들어오시는 그 말씀의 자리 그것으로 내가 지혜 있는 자 그것으로 내 지혜 있음의 모습 아래 내가 그 거룩한 옷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묻은 복음의 모습을 가지고서 피묻은 복음의 차락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피묻은 복음의 옷을 입고 나온 예수와 함께 산자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의 옷을 함께 입고 있는 내 지혜수 그리스도와 그 합하여 진자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나가는 내가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겠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의 모습이 오니 내가 그 예수와 함께 다시 산자의 모습으로 내가 내 아버지께로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여서 돌아가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그렇게 그 거룩한 옷을 입은 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서 그 보혈의 세례의 자락에 들어갔다 나온 나의 그 모든 모습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빤자의 옷을 입고 있는 나 성도의 모습 그렇게 우리는 나는 교회 공동체는 성도의 공동체는 그 모든 자리와 그 모든 모습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 은혜 아래에서 그 감사가 넘쳐나는 그게 우리의 말씀의 자리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의 자리를 그 소중하고 그 귀한 말씀의 자리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그 숨자락의 자리를 우리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죠 이 모든 자들이 그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그 말씀의 구절들을 내가 항상 내 옆에 두다 보니까 언제든지 내가 손을 펼치고 언제든지 내가 꺼내보려고 내 마음만 먹으면 내 곁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의 그 예배의 자리를 아무나 아무렇게나 너무 쉽게 들어오니까 너무 간단하게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너무 쉽게 여긴단 말입니다 오늘 자문 1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지혜와 함께 드러나는 이 훈계라고 하는 그 말 이 단어 이 훈계라고 사용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무사르라는 말에는 저희 한글 성경에서 번역되어져 있듯이 훈계라는 의미도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들어져 있는 이 무사르라는 단어에 본 뒤에 가장 근본되어져 있는 뜻은 징계라는 겁니다 경고책망과 더불어서 거기에서 비롯되어지는 교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희 국어사전적 의미로 이 교훈이라는 말은 잘못하지 않도록 타이르고 주의시킨다 이 타이르고 주의시키는 모습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무사르의 모습은 그 훈계가 되어지는 그래 이게 네가 알아야 되고 너에게 타이르고 주의를 시키고 그 가르치는 모습이 들어져 있는 여기에 근본되어져 있는 모습이 징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징계하시죠? 하나님이 사생자를 만드시지 않기 위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아들의 모습이다 다윗의 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 말씀을 전해야 돼 이 말씀이 그 삶 속에 고스란히 들어가야 돼 내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들어져 있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의 모습을 그 사생자의 모습으로 두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밀어넣어주시는 그 숨자락 안에 사는 자의 모습과 함께 절대 내가 너를 너 홀로 두지 않고 네가 잘못되는 모습으로 네가 그릇되어지는 모습으로 나는 가만두지 않겠다의 모습으로 그 징계가 들어져 있는 너의 그 징계의 자락 아래에서 알라는 겁니다 너에게 불어넣어주는 그 숨자락에 그 지혜의 그 말씀의 자락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에서 네가 알라라고 그 거룩한 옷을 입는 자의 모습으로 네가 알라라고 그리고 내 아들이 되어져 있는 자의 모습으로 네가 그릇되고 잘못되어졌을 때 내가 너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거나 너를 방치하지 않고 반드시 너에게 그 징계를 가하는 그 모습으로 너는 알라라고 내가 너에게 매질을 하고 내가 너에게 그 그릇된 방향에서 돌려 세울 때에 너에게 벌어지는 그 감당하기 어려운 바로 그 모습 속에서 네가 처절하게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삼자락 아래서도 그 징계의 자락 아래서 아버지가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네가 똑바로 알라라고 주시는 그래서 여기서 저희 한글 성경에서 이 훈계라고 쓰여지는 이 모습이 조금 더 의미를 강하게 넣어서 본디의 의미로 돌아가서 지혜와 함께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징계의 자락 아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징계라는 표현이 때로는 거부감이 들고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지 왜 우리가 혼나야지 이런 거부감 그런 반항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성도 되어져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당 치르시고 응당 그들이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우리의 경험의 모습으로 알게 되어지는 바로 그 하나님의 드러나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이 징계도 마땅히 받아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모습이 이 징계 안에 들어져 있다면 제발 말씀을 들으실 때에 내 귀에 듣기 좋고 내가 말하기 좋은 것으로써 말하고 듣고 씹고 듣고 즐기는 그런 신앙생활로 하지 마시라고요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으로써 노래 불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리신 복음의 자락들이 그렇게 들어져 있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나를 무참히 깨실 때는 부셔버리시고 나를 세우고 인도하시고 그 사랑 안에 품으실 때는 한없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나를 품으시는 이게 그 말씀 속에 들어져 있는 우리의 가 받아야 될 그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저 부자되고 잘 살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내 기도는 다 들어주신다고 하고 내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게끔 그 도깨비 방망이를 전가의 보도로 휘두를 수 있는 그 따위 신앙의 모습만을 그래 가져라 그래 가져라 그래 가져라 이루어주신다 들어주신다 그런 것만을 들으려고 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요 내가 부정하고 오히려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돼요 나와 함께 내 곁에서 천년만년 함께 사셔야 해요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에 따라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하고 같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런 신앙의 행태로 가시면 안 된다구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 그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을 생각하는 저주받은 자의 삶이란 말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지 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신 팔과 여기 2절 말씀에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 자녀가 기억할 것이 아니라 바로 니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너 그리고 이 말씀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나왔던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지고서 너희들의 그 삶 속에서 너희들의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그리고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너희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모든 자락에서 있었던 그 일들 그 모든 것들을 니가 똑바로 알라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니가 체험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니가 그릇되게 생각하거나 그릇되게 보지 말고 니 자녀들 앞으로 있는 그 후대의 그 자녀들에게 똑바로 전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하기에 니가 그 모든 똑바로 전해지는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그때 태어날 후대에 태어날 그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벌어지고 감당되어지고 살아나왔다 바로 너 니가 들어야 될 그 말이다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던 니 후대의 그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보고 들었던 체험하고 경험하고 니 삶속에서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져있는 바로 니가 똑바로 들으라는 겁니다 너희 자녀가 기억할 것이 아니라 바로 니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저희들이 그 후대를 가르치는 저희 주일학교 교육의 근본 문제라는 겁니다 인구가 줄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예 한국 교회 안에 반드시 그 영향이 드러날 겁니다 인구가 주니 당연히 믿는 자에서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욱이 그 청장년들 속에서 무엇을요 결혼하여서 자식을 낳는 자들의 모습 수가 그 빈도가 점점 줄고 있으니 당연히 교회 안에 이 아이들의 모습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주일학교가 사라져야 하는가요 단 한 명이라도 거기에 있으면 그 단 한 명을 위해서라도 가르쳐야죠 단 한 명이라도 그 교회 안에 그 주일학교에 해당 사항이 있는 자가 있으면 그가 그 모든 교육에 가르침을 다 받을 때까지 교회는 그 임무를 그 역할을 감당해야죠 그런데 인원이 작으니까 수가 적으니까 여기에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모습이 또 똑같이 드러나는 겁니다 수의 모습 규모의 모습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 유지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자라가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의 모습으로 가르치고 양육됨의 자리에 무슨 적정한 인원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한 명이 있다 할지라도 열 명의 교사가 붙어서라도 가르쳐야죠 그 한 명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열 명 스무 명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한 명을 위하여서 얼마든지 교회는 그걸 만들어내야죠 그 시간과 그 물적 그 공간적 어떤 것이 되었든 교회는 만들어내야죠 그리고 그 심령을 가르쳐야죠 그 어린 자를 가르쳐야죠 네가 먼저 보고 들은 것들 네가 기억하고 네 삶 속에서 네가 드러내야 될 것들 그런데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사라진다고요 벌써 그 주일학교의 문을 닫았다고요 그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그 주일학교의 문을 닫은 교회의 모습 아래 단 한 명도 아이가 없답니까 단 한 명도 거기에서 그 어린 자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단 말입니까 바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교회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소속되어져 있는 자들이 그들 스스로 기억하고 있는 모습 그 말씀 속에 기억되고 그 말씀을 체험하여서 그들이 살아가 있는 모양새가 바로 그렇게 문 닫은 자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들의 그 신앙의 자락이 바로 그 문 닫은 자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양육되어지는 그 자리를 문 닫은 자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말씀 그들의 그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고요 규모와 그 시간과 그 물질의 모습이 투자하고 거두어들어야 될 모든 것들의 감과 상각의 계산 아래에서 그들에게 떨어지는 아 이것은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구나 그렇게 문 닫아버린 자들 그렇게 없애버린 자들 안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그 주일학교의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어떤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율법주의 아래에서 어렸을 때부터 직벌신앙과 차등상금론을 가르치고 있는 그따위 신앙의 행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 번영의 자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그게 상급이라고 네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무엇인가를 했을 때 거기에 지급받게 되어지는 그 달란트의 모습이라고 잘못된 거라고요 시장경제의 놀기를 가지고서 네가 교회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상급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것이 상급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징벌이 되어져 있는 그 안에 그 속에 그 공동체에 동참하고 그 시간과 공간에 자락을 해서 배척되어지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네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서는 그 상급이 없기 때문에 너는 이 자리에 이 모습에 낄 수 없는 자로 그렇게 주일학교 교육이 되어져가고 있는 그렇게 다른 박지를 쳐서 1등부터 10등까지 차례를 다다다다다 끊어서는 그 모양새대로 상급을 추고 있는 어릴 적부터 그렇게 배워오고 있는 그 신앙 달란트 잔치의 자락이라고 전도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가르치지도 않고 복음 들고 말씀 들고 나아가는 그 근본의 신앙의 모습을 주일날 찾아오게 되고 그 예배 한 시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가르치지 않고 무조건 오기만 하면 되는 주일 성수의 모습이 주일 성수의 모습에서 하지 않으면 벌받는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공부도 잘하게 하고 건강도 주시겠지만은 네가 주의를 어기고 네 맘대로 살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그 세상죄의 타락의 모습 속에 빠져들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벌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징벌신앙을 가르치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라고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내가 먼저 배웠던 그 말씀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으로 무엇을 내 주에서 그리스도에 피 묻은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기억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 기억한 것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그 어린자들이 알지 못했던 그 어린자들이 보지 못했던 그것들을 먼저 보고 먼저 경험했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 그런 너희들이 똑바로 알고 있으라고 그러한 너희들의 모습 속에서 너희들이 알아야 될 똑바른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험과 그의 강한 손과 펼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천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꼭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의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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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그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요하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보았던 이 모든 일의 경험 속에서 살아왔던 바로 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잊지 말라라고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너희의 하나님 요하의 교훈과 얘기해 말씀하시는 이 교훈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바로 이 무사리의 징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고 내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그 하나님의 위험과 강한성과 표심 팔자락 아래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리치셨는지 너희들이 똑바로 알라는 겁니다 그 애국의 그 군대와 하나님 앞에서 거역되어졌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셨는지 어떻게 내리치셨는지 너희들이 똑바로 알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딪혀져 있고 그렇게 매맞았던 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되고 절대 놓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붙들고 이끌어내신 바로 그 너희들의 모습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져 있는 너희들의 그 아버지 대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얼고 달래고 가르치고 글자의 모습으로 그저 말만 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행동하시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이 징계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래서 이 신명기 11장 2절의 말씀을 저희들 이 개혁 개정 이전에 쓰셨던 개혁 한글과 이 카톨릭과 저희들이 같이 함께 번역했던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이 모습이 징계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ASB 등의 영어성경에서도 이 단어를 징계로 번역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기 좋고 듣기 좋은 내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또한 그 하나님께 반대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두고 벌어지게끔 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자기 백성에게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댐의 모습을 이끌어내시는 그 징계의 자락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반하는 하나님께 반대하는 하나님께 도전하고 대항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 이 땅에서 쓸어버리시고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멸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행동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에 자락을 해서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 무사르에 어근이 되어지는 야사르라는 단어의 본디 뜻도 마찬가지로 그 징계하다 질책하다 묵다 아프다 의 모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 말씀 다 찾아봤습니다 레위기 2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일곱배나 더 징벌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징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징계에 무엇을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모습 아래에서 드러나는 그 백성의 자락으로 끌고 오시고 끌고 오시고 끌고 오시는데 그리고 너희들이 그 언약의 땅자락 아래서 살아갈 때에 그 이방의 우상의 자락 아래서 그 섬기고 그 이방의 풍토의 삶을 살았던 자들의 그 모양 그대로 그 자리를 너희들이 계속해서 나아간다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만두시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그 삶이 거듭되고 거듭되는 그 자리를 일곱배나 더 징계하시는 더 징벌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네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청종하지 않네 내게 순종하지 않네 바로 너희들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라고 나하고 언약을 맺었잖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는 그 왕같은 그 제사장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드러나는 제사장직이 감당되어져야 하는 그 핏불인자의 옷의 모습을 다 입고 있는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숨절하게 너희들이 숨쉬며 살아야 해 주신 말씀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죽었던 자가 다시 산자의 모습으로 그 살아난 자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진 상태의 모습으로 너희가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돌아오지 않는 바로 너희들의 그 모습 속에 내가 너희들에게 다하는 그 징계의 모습 래위기 26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하나님께서 거듭하시고 또한 거듭하셔서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그 징계의 자락을 단순히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교훈으로 받으시면 안된단 말입니다 훈계쯤으로 여기시면 안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징벌의 모습이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바로 그 모습이 이 속에 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래위기 26장 23절에서 보시면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말씀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데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야사르의 모습이 그 징계와 그 질책의 모습이 여기에서는 돌아오지 아니함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 징계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그 질책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우리에게 우리 삶속에 있는 그 자리 그 상태의 자락이 있음에도 또한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함에도 그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 여기서 돌아오지 않는다의 모습이 단순 중간태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에도 스스로 따르지 않는 자이자 또한 그렇게 따르지 못하게끔 되어져 있는 자 그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책하시는 그 모습이 내게 벌어지고 또한 그 징계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자 그 징계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져 있는 그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 그리고 그것으로 돌아올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신 바로 그 자 우리 성도들이 똑바로 생각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교훈만을 좋아하고 훈계만을 좋아하는 내 귀에 듣기 좋은 것으로서만 내가 내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안된다구요 그 삶이 오래되면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자락에 계속 붙들려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에도 내 스스로 따르지 않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내가 그 삶을 계속 살고 있는 자라면 결국은 무엇을요 따르지 못하게끔 되어진 내 삶의 자락이었다라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폭로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개신교회의 모습을 리폼드 처치라 그러죠 개혁교회라고 이게 이 야사르의 이 모습은 이 돌아오지 않는 이 모습은 저희들이 반드시 개혁되어져야 하는 이 개혁의 모습이 들어가야 되는 개혁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친다라고 하는 그 사전적 의미가 이 개혁 아래는 들어져 있습니다 개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나은 것으로서 고쳐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있는 그 모습을 새롭게 다시금 재정비하여서 그 모습이 되어지게끔 쓰는 겁니다 본 뒤에 그 모습이 되어지게끔 다시 만들어서 새롭게 쓰는 겁니다 더 개선시키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는 개선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개혁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져야 하시는 겁니다 개선되어져서 그래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모습을 살아가야 될 그 신앙인의 모습 더 나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고쳐 쓰시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시는 게 아니라 본 뒤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양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셔서 쓰시는 것 이게 치유하시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그 하나님의 손길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져 있는 우리의 본디 자리란 말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자 그렇게 새롭게 되어진 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의 징계의 자리고 우리의 말씀의 자리란 말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 자의 훈계의 자락들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에서 드러나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스스로 따르는 자 그 스스로 따름의 모습이 계속되어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일하심에도 스스로 따르지 않는 자의 모습이자 따르지 못하게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돌아옴의 자리 그 돌아옴의 모습이 징계와 그 질책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바로 그 모습이라고 그런데도 무엇을요 하나님께 대항한다라고요 하나님께 대항한다라고는 이 히브리어 켈이라는 말은 반대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정반대편 하나님과 대립하여져서 내가 그 등으로 맞서고서는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거기에 반대하는 자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은 황폐하게 만드실지라도 나는 다시 싹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에 반대하는 자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역사심에 반대하는 자 이게 래위기 26장 21절에 또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여기 거스른다는 말이 반대한다는 말로써 이 히브리어 케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데 여기 청종하다는 말은 순종하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반대하고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바로 너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일곱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이 래위기 26장에 이 몇 구절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거듭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 백성 자기 백성이 되어진 자들에게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들으시라고요 내가 이 모습은 아닌지 내가 바로 이 재앙을 이 징벌을 더 받는 자의 모습은 아닌지 너희의 죄대로 나의 죄대로 내가 일곱배나 더 재앙을 받는 자는 아닌지 받고 있는 자는 아닌지 그게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에도 스스로 따르지 않는 자이자 그 따르지 못하게끔 되어져 있는 내 모습이 아닌지 내 귀에 듣기 좋은 대로 내가 말하기 좋은 대로 사람들에게 유혹하고 사람들에게 꼬시고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칭찬받는 것 같이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잘 드러나는 것 같이 포장되어지는 그런 것들만 내가 말씀 속에서 원하고 취사선택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닌지 똑바로 보시란 말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되면 안된다구요 이 하나님께 반대하는 이 하나님께 대립하는 이 하나님과 그 반대방향 반대편의 자락으로 서있는 이 캐리의 어근인 히브리어 카라라는 말은 본디듯이 생기게 하고 지정하다 노타 라는 의미로써 이 단어가 어디에 처음 사용되지 이러냐 장세기 2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로 추정되어지는 그 종 그 종에게 네가 가서 내 아들 그 이삭의 아내 되어질 질자를 찾아서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그에게 주어서 떠나보냈을 때 그 엘리에셀이 그 물가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여기에 순조롭다는 말이 바로 이 캐리에 어금되어지는 히브리아 카라의 의미로 사용되어진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고 주시는 것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습이 내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모습이 순조롭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시여 내가 원하오니 그 일이 순조롭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이 일이 순조롭게 일어나게 하여주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모습대로 아버지의 원하심대로 이 일이 순조롭게 이 일이 생기고 이 일이 벌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반대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내게 순조롭게 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이끌고 가심의 모습대로 되어지지 못하게끔 하는 바로 그 모습을 받게 되는 그 재앙의 자리가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계신 말씀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 지혜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그 징벌의 자락으로 내가 그 하나님이 내게 경험하고 내게 알게 하시는 그 모습이 어떤 것으로 드러난 것인지 우리 성도들이 잘 아셔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징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절대 우리가 금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치시는 그 아들댐의 모습으로 바로되게 하시는 징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반대하고 도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대립한 자의 모습으로 그 재앙을 받게 되는 그 징벌을 받게 되는 그 모습을 유의하시라고요 이걸 기억하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실 때 너희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너희들의 그 상황과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너희들의 그 경험 속에서 내게 대항했던 그 애굽의 자락이 그리고 그 광야의 여정 아래에서 내게 대항했던 그 모든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내 앞에 징벌을 받게 되어졌는지 너희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자는 알라라고 그 지혜와 교훈을 알게 하며 이걸 너희들이 알라라고 이걸 너희들의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너희들이 다 겪어내었으니 바로 너희들이 똑바로 알라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속에 우리 성도들이 똑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